이제 플라멘코의 3대 요소 저희가 모든 공연에는 3대 요소라는 게 있죠 무대가 있고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관객인데요 사실은 뭐 오페라나 이런 걸 보면서 막 화려하고 오케스트라 이런 것이 있지만 사실은 플라멘코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대와 주인공과 그 다음에 관객이 화합을 하면서 이런 게 일종의 놀이마당 판소리 이런 거하고 우리는 굉장히 어울리는데요 그래서 플라멘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이렇게 오케스트라나 그 다음에 이렇게 오페라 같은 것도 좋아하지만 그것보다는 스페인의 이 플라멘코 공연을 좋아하는 데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플라멘코의 3대 요소는 3대 요소 플러스 2대 요소가 있어요 먼저 바일레 춤이라는 게 있고요 또께 기타 연주가 있고요 깐 때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임새로 쓰는 열두 박자를 이렇게 쪼개서 치는 빨마라는 빨마라는 박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 생각엔 판소리의 고수 이게 치는 고수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걸 조절하는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게 이 빨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 정 대표님이 어레이 라고 하는데 브라보 잘한다 우리 한국말로는 판소리나 이런 데서 얼쑤 라는 추임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춤과 음악 기타 연주와 노래를 들으면서 박수를 같이 치면서 진짜 이걸 즐기실려면 어레이 라고 추임새로 해서 한번 하면서 보면은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쑤 하고 어레이 하고 일종의 많은 거죠 스페인어로 저도 한번 다음번부터는 우리가 올라 라는 인사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다음번부터 말할 때는 어레이 하고 브라보 잘한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레라고 하면 호미님과 탱고를 되는데 우리가 땅고 스페인어로 땅고라고 하지만 알젠틴 땅고가 기원이지만 이 탱고도 아까 어국장님도 얘기했는데 탱고도 이 플라멘코 공연에 일종의 파생된 음악이 음악과 춤이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보죠 한번 빨리 가보겠습니다 바일레 바일레는 춤이에요 춤인데 이게 손같이 그랬는데 그 중에 이 바일레 춤에 가장 백미로 되어 있는 건 사파떼아도 사파떼아도 라는게 우리가 말하면 탑댄스에서 볼 수 있는 발구름 이라는 건데요 사파떼아르란 말이 사파떼아도 라는 말이 신발을 신고 발굽을 놓은 건데 발동작이에요 사파떼아도는 발공작으로 구두나 구두를 신고 스페인식 플라멘코 구두가 좀 다르세요 징이 좀 같은게 있어서 소리가 따뜻하게 나오거든요 바닥 무대바닥을 치면서 아주 사람의 심리를 흥분시키는 혼도 판단고 라고 해서 사람 이렇게 막 들어오는 그런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올레! 올레! 라는 말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바일레 그 다음에 사파떼아도 그냥 바일레까지는 많이 알지만 여러분들이 좀 아는 척하기 플라멘코 아는 척하기 그러면 사파떼아도가 좋았어 한번 이렇게 외워보시죠 사파떼아도 사파떼아도 그렇게 하면 오 굉장히 퀄리티 있네 굉장히 지적이신 분이네요 인분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바일레의 백미는 사파떼아도 이 발동작이다 발동작이다 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께 이제 그 아까 클래식 기타의 약간 변형이기도 한데요 그 클래식 기타의 변형이기도 한데 이 바꼬데 루시아라에서 불과 한 몇 년 전 쯤에 한 7 8년 쯤에 돌아가셨는데 현존했던 현대의 최고의 기타리스트 인데요 이 사람은 악보를 보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 이 사람의 연주는 신이들은 신의 경지에 가까이 있는 주인데 바로 바꼬데 루시아 바꼬데 루시아와 그 다음에 되어 있는데 이 기타연의 울림을 통해서 복잡한 리듬을 이끌어 가면서 그 기타의 기교를 같으면 아주 경이로운 모습과 함께 해서 플라멘코라는 공연과 춤과 음악을 완벽하게 완성도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플라멘코 기타 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요새 깐테 깐테가 우리가 이테리어로 깐소네 깐소네 그러면 그렇죠 우리 송 영어로는 송이 되지만 스페인어로 깐시온 이테리어로 깐시온이라고 부르고요 스페인어로 깐시온이라고도 스페인어로는 깐시온이라고 부르는데 이태리어로는 깐소네 스페인어로는 깐시온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의 명사 노래라는 소리라는 소리가 우리 판소리 할 때 소리가 깐테에요 깐테 깐테인데 이 플라멘코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플라멘코의 어떻게 보면 이 집시들이 집시들을 이렇게 유입시키게 됐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슬람 사람과 유태인들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시가 스페인에 들어와서 집시들의 음악과 노래를 들어보면 왠지 좀 이슬람의 문화가 많다라고 보는게 바로 이 노래 깐테 라는 가장 먼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깐테 혼도 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두 아주 유명한 두 명의 이 깐테 가수들이 깐탄때들이 부르고 있는 이곳에 보면 일종의 우리가 판소리 할 때 명창들이 소리를 할 때 득음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걸찍한 소리에서 그 목소리에서 영혼을 끌어내는 듯한 소리가 되는데 이걸 깐테 혼도 라고 합니다 깐테 혼도 나는 오늘 혼도를 들었어 깐테 혼도를 들었어 라고 하면 아 그 노래 속에서 희열을 느끼는 건데요 바로 이 두 사람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은 깐테 혼도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깐테 혼도 깐테 혼도 그 터키나 이런 데에서 여기 있는 벨리댄스 같은 것도 사실은 이 플라멘코 공연이 플라멘코라는 곳에 약간 영향도 받기도 했겠죠 그래서 돼 있는데 그거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뭐 연관적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저희가 바일레 또께 음악 바일레 춤 그 다음에 또께 기타음악 그 다음에 깐테 소리 이것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대 요소와 함께 팔마와 올레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힐링타용으로 거의 한 2시간 반 정도를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그 그라나다에 썼던 초기의 플라멘코는 동굴에서 일어섰고 짚시의 한과 이런 것도 힘들었지만 따블라오 세비야의 따블라오 플라멘코는 약간 기타음악과 겸미되면서 스페인의 스페인의 음악과 이런 것들이 많이 혼미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에버 플라멘코 뉴 플라멘코 새로운 플라멘코 라는 것이 요즘의 대세인데요 그래서 뭐 그 새로운 플라멘코는 그 전통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재즈나 락 앤 롤 롤이나 쌀사 라던가 또 심지어는 미국의 블루스 블루스 음악이라던가 또 그 다음에 인도의 음악과 같은 것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의 연대 문화의 융합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게 뉴에버 플라멘코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거 이제 장장 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이걸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누에버 플라멘코 와 함께 뉴 플라멘코 와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플라멘코 공연을 보면서 가장 어울리는 동양의 문화는 우리 한국의 판소리다 판소리도 바일레 그러니까 바일레 이런게 우리의 말 말과 같은 것도 있고요 고수의 똑개가 있고요 고수의 똑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창 소리와 같은 판소리를 처리게 되는게 저희 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철저하게 모두 공통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소리와 판 는 마당 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소리는 음악이 되는 건데 플라멘코 와 판소리의 가장 큰 공통점은 관객 관객과 무대와 주인공이 서로 격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플라멘코를 보실 때 너는 초라 나는 그냥 보겠다 라고 팔짱 끼우고 보시는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스페인을 가셔서 플라멘코를 공연을 보거나 여기서 봤을 때 올레 팔마 이런걸 같이 하면서 플라멘코를 추는 무용수와 기타음악과 이런 깐 때를 들으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같이 화합을 하면서 들으셔야 가장 좋은 건데요 그래서 지금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판소리와 플라멘코가 만나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판소리와 놀이마당도 마찬가지로 그 관객과 무대와 이것을 보는 관객과 무대가 같이 일치되는 한종의 하나의 놀이판이거든요 그래서 어 한국과 스페인은 멀지만 가깝다 라고 하면서 오늘 기